안녕하세요 히로쉽의 윤서준서자공통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드입니다 자 돼지 꿀꿀이자공통이에요 이번에 해볼게임은요 마이크부트 시즌2 원래 시즌2였죠 아... 이츠아에게 싸웠구요 어 그냥 떼지네 그냥 떼지지 않아 이거 흐리는 바퀴 보호를 사고 크리스도 안 떼져 으으으으으으 빨리 얘줘요 나가나가야지 어 요거 실력이 들어가있다 오케이 너무하나 어 뭐야 여러분 공장하세요 예 이번에 해볼 것은요 바로바로 여기는 지하인데요 네 어쨌든 뭘 해볼거에요 자 하루를 해보고 하루 이쪽에 그리고 여기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지고 어 뭐야 검색이 용도 야 이거 뭐야 말로한테 뭘 해볼 수 있는거야 뭘 해볼 수 있는거지 설마 진짜 짠 이렇게 너무하잖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뭐 이런게 돼지고기야 이런게 돼지고기인가 처음으로 날 만들고 있어 오늘 컨텐츠는 뭐냐고요 아 모르겠어요 자 그럼 생각 좀 생각 좀 하고 올게요 저는 자고 있을게 자고 있을게요 자자 오 오 속아 저기 두 마리가 있네 대박인 곳인데요 오 오 속 한 마리 올라갔다 아니 Janet 네 자 오늘은 책과 귀 펜을 만들 것인데요 저번 시간에 먹물 주문일을 얻어서 그걸로 책과 귀 펜을 만들 수 있데요 뭐 그렇대요 날 속도만 가네 찾아 좀 이따가 잘게요 정님이 잘게요 안되있다 그냥 바꿔야겠다 진짜 대박인 거신대요 찾았다가 아니다 도야야 이쪽까지 기다릴거지? 어? 알겠다 네 기다릴 수 없어지도 일단 갈래 갈거다며 짠 올라가자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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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 좋은데? 가자 배고파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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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기가 먹고 싶어 이긴 원고기 자 여기는 윤서와 준서의 기지인데요 돼지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버튼이 있어야 돼 윤서 알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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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아 난 똥이 없어 대박 네 어? 뭐야? 진짜 없어졌어 안 했다 어? 돼지 네 용 돼지 윤서 중 중 다음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중 서 서 서준서를 본거야 서준서를 본거야 서준서 우측네 짐서를 본거야 그럼 찍고하세요 그냥 됐어 기핀 랜드 기짜랬고 머리 이마스터 련대요 침대 물 물 물 물 왜 나왔나 물 물 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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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지 지 지 을 골 골 골 Gen ungen Vi y , ungo n y 아이고 어떻게 해 그를 모르는 여섯살 돼지집을 5월 환영합니다 아이고 잘 지라 아니 그건 안돼 아 뭐였지 아 뭐였어 형아야 뭔지 알려줘봐 뭔데 5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떻게 했어 나 알고있지 어 어떻게 했어 돼지집을 5월 환영합니다 형 갔어봐 제가 돼지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환영 아 주가 하 다 먹냐옵니다. 됐다. 으아아아아아 이수근이 좀 살게. 윤서한테 이 왜냐아 빨리 참데도 자야 되기 때문이다. 준서의 기지에서 자야 돼 준서의 기지 응답고 자기 marketed 몇 PI 빨리 자세요 lame 아 신끗어 뭐야 뭐야 아무것도 안내 나도 뭐야 아무것도 안내 그냥 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바로 저는 책과 귀펜을 만들 것이예요 저도요 저는 귀펜을 만들어 줄게요 저는 몸 주머니가 있어요 저는 몸 주머니가 있어요 괜찮고요 자 일단 닭을 찾아야 돼요 자 닭? 네 닭으로 닭을 죽여서 저 저 깃털이 있는데요 어 깃털이 있어요 그럼 주세요 네 잠깐만요 네 나한테도 있나? 오 저한테도 없네요 그럼 조금씩 주세요 네 갈게요 형이 좀 하니깐 뭐 그렸어요? 뭐야 늘어서 못 가요 형이 못 가 형이 좀 가세요 네 뭐야 기폐 자 내가 줄게요 음 음 음.. 깃털 하는게 없어도 되요 예.. 뭐 이래가지고 깃털 하는게 있구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책이 필요합니다 책이 있는 집이 있었죠? 요거는 어떻게 되겠다? 대체 코르리나.. 책은 그냥 마을에서 찾으면 됩니다 코르리나.. 코르리나.. 뭐.. 자 뭐 이렇게 하는 곳인데요 뭐 이러면 트라이티 야구 야구 어 잠깐만 어.. 모레이채에 만들고 싶다 트라이티 형은 양도리가 필요한데 오래바전이 좋네요 양도리 만들 수 있는 사람 철괴가 있어야 돼요 철괴가 있어야 돼요 오마이갓 아.. 아..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너 확인하나? 책이 있는 집이 어디였었더라? 어.. 어.. 저.. 우리 세대인데.. 아.. 괜찮고..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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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리 만들 수 있어요 양도리 만들 수 있어요 양도리 만들 수 있어요 but.. 그쵸.. 야구 start 이렇게 해가지고 Birds Miss が 1개 있는데요 내용 reagu ask agg 1개 Express All parent hay 자고 이래가지고 냥동이 만졌으면 저한테 주세요 냥동이 줄게요 오 대박 냥동이 어떻게 만졌어 여기 상자에 있더라고요 상자이지 상자에 없어요 이거 가보고 좋다 오 예아 잘했어 형아 오케이 한 번 물떡으로 가볼까 나 물떡으로 갈게 잠깐만 근데 어떻게 넣지 어떻게 넣지 오 됐다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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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 채웠어 봐봐 봐봐 나 물 채웠어 나 물 채웠어 봐봐 짜잔 나 물 채웠어 이런나 야 빨리 주워 다시 주워 다시 주워 다시 주워 야 하지마 여기 두음에서 빨리 물 땡겨 물 땡겨서 와 세상에 다른 하나밖에 없는 절규 저기에 물이 있는 곳을 팔께요 나무가지 아 여기 작업대가 있네 책이 있는 집이 그때 찾았었는데 아이고 진짜 이 집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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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야 저 이 집이 만들건데 이 집도 아니고 오이 나 dog 뭐하는거요 저 모르는 장만 쓰고 있다고요. 다시 켜주면 맞을까요? 오 여기 여기 큰 데에 다 파줘야 돼요. 슈슈슈 오천빨이 깨고 있어요. 슈슈슈 근데 여기 올라가는 것도 만들어야죠. 여기만 주면 돼요. 이제 내가 볼게 위에 올라와봐. 나도 늘어졌어. 내가 지금 성장에 가서 바로 하는 곳. 슈슈슈 뭐야. 오 오 아 이거 너무 좁은데. 내가 물 갖고 올게. 너무 좁아요. 근데. 하지만 빨라졌어요. 저는. 이게 나이. 이게 나. 저 때문이에요. 오 맞아요. 여기는 갖고 와야죠. 여기 물 다 빼고. 물 잘 빼세요. 이거. 안 돼. 떨어졌다. 아오. 뭐야. 집이 돼야 되나? 아 느려져서 그래. 안이 나빨대. 다 hebt. 아 네. 으 보니. 아 네. 어떻게 팔아. 아 네. 아 네. 저거 어떻게 보지 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좋아요 저 책만 보면 되는데 책이 있는 집에 있는데 그 책 집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그냥 안 할래요. 저 책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떠쏘아 음.. 자취해주는 저도.. 암기쌈음.. 오우 예에 도와 드릴게요. 저도 양념을 만들고 싶긴 한데 양념을 못만들어서요. 잘 올라갔어. 저 근데 만들고 하면 극이 딱 만들어지네. 그때는 책장은 없네. 갑자기 집에서 찾아보고 이 마을이 제일 좋은거에요. 마을에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플레이 해봤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마을에서 찾아보세요.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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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자가 한 개 더 필요해가지고 양주만 만들어야 되는데.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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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황잘 exca sec. 이거 뭐야. 진짜 반대반닷빛 나는 거네. 이거 봐야겠다. 고양이 mum 저는 우리ить booster. 뭐요? 새로운 집이라고요? 아 여기 옆에 통장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뭐고요? 통장은 어디 있어요? 통장 집 따라 와봐요 이쪽이에요 왜 이렇게 작아요? 왜 이렇게 작냐고요 광이 커지네 근데 너무 어둡다 내가 설치해줄게 또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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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자 제물 흘러난다 잠시만, 이거 튜비도 마자 수인아 한 번 해볼까? 안되네 잠시만요 요거 만들자 어 많이 되고 있는데 찾아 찾아 이거 보셔야 돼 천장을 이렇게 만들면 안돼 왜 왜 이렇게 만들면 사람이 안들어가지고 천장을 잘못 만들면 한 칸 더 크게 아 여기 여기 말이야 내가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도피 끝은 안해도 돼 끝은 끝은 안해도 돼 아이고 자아청 방사였어요 셀프 그럼 뒤에 제 흙 흙 보관함 어 덥네 흙 이걸로 해야 돼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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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에 어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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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층지 원층이 되어버리잖아 이렇게 좋아 어? 밤이 되고 있는데 밤새 밤이 되어도 그래도 만들거야 이거 하면 안돼 여기 재단 올라오는 곳 재단서 어? 거기 없어 아! 아! 이딴 아! 이 층 잠깐만 스마 아 아니 올라가는거 만들어야지 응 올라가는거 만들었잖아 어 뭐야 실수다 누수수수 아이엔노부 자는 형아 원래 좋아할 수도 있단다 자는 자리도 아나? 자고 있잖아 어 왜 우리가 날고 있어 어이네 됐다 됐다 진짜 실험 잘 된다 보다 여기 올라가서 올라가야 하는데 어 뭐야 여기에는 막히잖아 아니지 이건 해야지 그래야지 여기 다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나오는 거 어디 있는데? 와봐라 와봐라 올라가가지고 나가는 거야 아 거기 나 안지 여기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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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와봐라 아 이거 참 세다 윤서야 근데 너는 안 죽어 내가 신기한 거 어떻게 해볼까 봐봐 잠깐만 자갈집 응 자갈집 자 떨어졌어 그래 하나 더 웃긴 거 보여줄게 잠깐만 있어 와봐 뭐야 어딨어 채원 정도 되나 아니 봐봐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아 자갈 응 저걸 없으면 내가 줄게 저걸 없으면 내가 줄게 저걸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없어 아니 모래가 있어 모래 모래도 할 수 있어 자 봐봐 우리 다 찾아 하나 둘 셋 둘 셋 아 어디 가자 우리 침수로 만들까 오늘 너무 꼼꼼한데 아 밤이었구나 자자 둘 둘 둘 둘 셋 둘 둘 셋 셋 셋 둘 셋 탈퇴하면 어떡해 잠깐만 윤사야 내가 할 실험이 있어 철제검 실험 너 얼마나 너 얼마나 하트가 얼마나 실패하는지 한번 보자 신재검 없어? 응? 신재검에 없어? 이거 왜 없지? 이거 왜 없지? 봐봐 여주 봐봐 봐봐 와 와 이거 많이 탄다 왜 때려? 아 개국이다 아야야야야.. 나 죽어야떼 야 너가 계속 보고 가잖아 이렇게 많은데 이거 필요없는거 줄게 근데 여기 다있어 너한테 과자 찼나봐 아니야 아들이랑 과자 찼어? 과자 안찼지 아직 한개만 남았어 거울줄게 겁나 필요없어 나 이거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너가 아까 졌잖아 누구 가지고 죽은게 아니고 뭐야 뭐야 형아 왜 죽겠어 때리니까 너 죽을거야 내가 하여튼 먹지마는 내가 엄청 많다 물리에서 때려라 나 거울을 때렸다 이거 부천세 이거 아니 칼로 때리라고 칼로? 칼? 너 저만 이쪽은 멀리 가봐 어이 널 따라 계속 기다려서 지루 안가지잖아 너가 있다면 뒤로 가봐 뒤로 가봐 직군 뒤로 가봐 직군 뒤로 가봐 직군 뒤로 가 뒤로 가 직군 뒤로 가 직군 뒤로 가 빨리 때려야지 빨리 때려 계속 티로이 올라와 빨리 잊을려 아예 카로 때려 하니까 체육로 빨리 잊을려 안 아파 빨리 칼로 때려 칼로 때리면 되지 칼 없잖아 아예 나보다 세골 때려야겠다 그럼 엄청 센 칼 줄게 늙었어 벌써 죽었다 오오오오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오오오오 나 설탕 수술 있어야 돼 나 설탕 수술 있어야 돼 좀 이따가 설탕 수술 줄게 나 설탕 수술 했나 본데 오징어 뭐 뭘 내가 줄게 야 내 철제금 내놔 그거 내꺼야 알겠어 실제 헉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있을지 나 실험 해보려고 했는데 너가 때리네 뭐지 짜잔 너 안 먹어 고 잠깐만 나 1키냥고기 오올거야 5천촌 5천 많이 있어 18개나 있어 10개 오올거야 아니 8개 오올거야 5천은 tracing 5천은 10개 오올에 오옹을 먹으면 안 먹어도 돼 오케이 사탕소수기 이거 지고 내가 지고 있는거 다 먹어야겠다 짜잔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아 뭐야 양도 있다 네 여기가 좋다 돼지는 돼지도 있고 맞아 꿀꿀 완전 좋다 꿀꿀 대신에 먹을거 줄게요 뽕이 어 뭐야 NO NO 아니야 약만 하면 돼 안녕하세요 야 왜 대신 죽이냐 미안하며 너 양동이 줘봐 양동이 왜 필요해 잠깐만 너 어떻게 잘 필요해 잠깐만 미안해 왜 왜 대신 죽이냐 매해 미안해 날씨 쩌트려 보여 그럼 이렇게 해 왜이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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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됐다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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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응 응 응 응 응 응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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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야 컴퓨터도 제작되는데 귀엽다고? 이따 물 좀 떼어갈게 어 자 식당 만들었다 예 아 아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하루에 한 번씩 물 양쪽에 불어줘야겠다 조심히 오오오 오오 이게 이리겠지, 이리겠지 안돼 왜 왜 양이 죽었어? 왜 이렇게 무서워? 다닙니다 오 여기다 이건 나한테 이쪽에 넣고 이쪽에 넣고 하든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안 되네? 예 자 뭐 이래가지고 저기를 만듭시다 거의 자 자 왜요 왜요 왜 똥이 안 나온대요 다이아몬드 찾고 싶다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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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찾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간다 다이아몬드 도 됐다 도 이 로 서 은빔 아 나도 식당으로 갈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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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다시 시작 뭐야 공사 다시 시작 공사 공사 다시 시작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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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줘봐 니가 너 맘대로 회문을 해줄게 니가 용준이 뭐지? 이거 알고 그래 줘봐 용준이 됐어 아니 안되는데 어? 응? 나만 떼면 안 돼. 그럼 때려. 줄 먹기. 오이 줄이다. 줄로 얻었다. 돼지를 찾아라 게임.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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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를 찾아라. 돼지를 찾아라. 컵이 찾아서 가면 돼지를 찾아라. 돼지를 찾아라. 돼지를 바로 찾아라. 꿀꿀 뭐냐 꿀꿀 난 새우 돼지여서 가기싶다 꿀꿀. 너와야 돼. 따라와. 너와야 돼. 따라와. 알겠다 꿀꿀꿀. 어누. 어떻게 질식을 만들었어. 어? 너 슬램볼 어떻게 만들었어. 슬램볼 만든 거 아닌데. 뭘 어떻게 만들었는데. 저기 어떤 아저씨가 좋아져. 아저씨에 날 때렸다. 아저씨가 좋았다. 근데 줄이 나왔어. 그 줄 한 거야. 이리 와 돼지야. 여기서 믿어. 착한 문제지네. 좋다 좋아. 이리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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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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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아멘 오예 돼지 돼지의 슈퍼 울트라 식당 왕성 예 근데 너무 좁은데 뭐야 왜 좁지 왜 좁지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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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핏을 시청되긴 한다고? 뭐야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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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로 줄겠다 꿀꿀 잘했다 예 안돼 줄 있었지 맘이 지금 되고 있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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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resentative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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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 이제네요. 네. 짜릿점! 이제냅니다. 완성! 이렇게 완성. 그르케 완성했습니다! 좋아요. 카페 만들었어요 안돼 자 이제 자자 줄까? 아니야 자지 않고 아이스를 발먹고 제가 다ikka 그러고 그래 조금 아저요 아저씨 안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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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드세요 정가야 일로 와봐 정가야 나 우위로 올라와봐 잠깐만 나 우위로 올라와봐 아 떨어나면 안돼 나 우위로 올라와봐 들어가기 시작 꿀꿀 정가야 한갓 더 내려 이름표를 안 붙여지면 돼지가 안 나온다니깐 이름표를 어떻게 만지지? 이름표를 어떻게 만지는지 알아볼게 그럼 이리 이름표 안 나오는데? 나도 알고있어서 그때 폈잖아 들어왔어 어떻게 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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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영씨 어떻게 만들지? 그러니까 나도 잘 안되네 나도 모르겠다니까 알지 이거 해보자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돼지 넣기가 제일 힘들어 위에 올랐어 나 위로 나 위로 올라가야 돼 저희가 돼지 있는 곳이야 나무 위로 올라가 봐 나무 위로 올라가 봐 나무 위로 올라가 봐 아이고 뭐야 나무 위로 올라가 봐 왜 돼지 너무 신났다 여기 달아놓고 준비를 해 잠깐만 갈게 넌 돼지 넌 돼지 유인을 끌어줘 돼지 알니? 나 골기 됐다 정아야 왔어 너 여기 들어가게 해 여기 막아 내가 줄풀기 할게 줄풀기 여기 막아 잠깐만 아 안돼 가지마 가지마 누가 이쪽 안에 있어 봐봐 아니 누가 막아 누가 일단 막아 아이고 아이고 자자 이리와 아이고 아이고 자자 이리와 근데 그 다음에 풀리고 다쳤으면 송관동하면 돼 풀리고 들어가게 좀 해봐 뭐야 형아 너 너 너 이리와 자 어 뭐야 오 됐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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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안 돼 오 됐다 됐어 됐어 줄풀기 했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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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 올라가볼까 꼴 꼴 꼴 꼴 꼴 꼴꼴 꼴 꼴 다쳐서 슬프다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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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재재 주인님 아 아니 오오오오오오 빨리 집으로 보자 빨리 빨리 전 또 멍게 하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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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집에 들어왔어 그래 그럼 나도 그럼 나도 중생에 이동할게 어 안돼 방금 보였어 빨리 빨리 골 골 것되지않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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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 빨리 빨리 sweats 우리 wislet 아니잖아, 말고 다녀야 괜찮으셨어요 가자 재즈 있는 곳으로 가자 재즈콜을 만들고 끝날게요 여기다 아무래도 평화로운 우리 집 안녕하세요 이름표를 붙여놓고 시작 문제와 절약 골골 알겠습니다 또 보세요 이번 주에 문제 이번 주에 문제 문제 뭔데요? 물은 물인데 안 뜨거운 물은 뭐냐 뭐냐고요? 물은 물인데 안 뜨거운 물이 뭐냐고요? 흠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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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재즈콜 되지 말라니 다음 주까지 할 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의 이야기까지 그럼 구독과 알려주죠 짜랑짜랑 그러면 안녕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라주시고 우리 마이클래프 때 잘 보니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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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